붉은색 스카프가 되면 그 오행에서 오행화라고 하는 그 불의의 기운을 담게 되겠죠. 이때 그 붉은색 스카프에 그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돈복을 그 상승시키는 그 풍수 효과를 더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꽃은 오행 그 목기운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불과 또 나무가 만난 그런 그 상생구조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이런 그 오행 그 목생화의 그 관계에서는 꽃의 기운이 그 불의의 에너지를 더욱 활발하게 이끌어줍니다. 돈복을 터뜨릴 수 있는 가장 그 강력한 그 기운을 형성을 합니다. 그래서 붉은색과 또 꽃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 스카프는 오행 그 화의의 에너지 불의의 에너지가 또 폭발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. 이런 상태가 바로 금전운을 빠르게 그 성장시키는 재물밭을 또 넓게 그 빠르게 확장시키는 그런 그 풍수 환경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또 말씀드린 대로 또 스카프 같은 것들은 또 우리 몸에 직접 닿는 그런 풍수 소품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때는 그 사주체의 주인이면서 또 풍수 주체자인 우리 몸에 그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붉은색이 되면 그 안에는 그 열정이라든지 생기 또 활력 이런 것들을 그 포함하게 됩니다. 돈복을 우리에게로 그 끌어당기는 그 힘이 무척 그 강해지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몸에 그 붉은색 스카프를 두르게 된다면 그 스카프에 그 꽃무늬까지 새겨져 있다면 이때는 그 행운과 재물을 더 크게 더 유리하게 받아들일 그런 환경을 의미합니다. 그런 그 환경에서 또 돈복은 지속적으로 잘 자라나게 됩니다. 풍요의 기운이 그 싹을 틔우는 것이죠. 풍수적으로 그 생활 가까이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룰 것들이 아주 그 많다는 것. 풍수적인 이런 조화로 또 돈복을 크게 그 상승시키는 착용이라는 그 행위가 주는 또 돈복을 또 크게 끌어당기는 그런 그 풍수적인 또 조치가 되어주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꽃무늬가 새겨지니 붉은색 스카프 착용 즐겨 해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과 행운을 그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 풍수적인 소품이 되어줍니다.